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생활의 광민입니다 저희는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없는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전산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8년 2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포터투 4륜 장축 슈퍼캡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32,900km 수동미션이구요 판매금액은 1,66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2월 27일 출고 2018년식 수동미션 주행거리는 32,933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계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 손수 없고 미션도 다 멀쩡하구요 클러치도 양호하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힐 4개 타이어 4개 전부 다 양호해 보이구요 엔진 룸 블랙박스 장착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네요 기기판상 주행거리는 32,935km 수동미션 보수석에서 찍은 사진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 운동접위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구요 뒤에 공간이고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 열선 핸들 기능 열선 시트 사이드미러 열선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건 에어컨이고 블랙박스 전동접위 사이드미러 미끄럼 방지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뭐 특이 사항은 전혀 없을거고 걱정없이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8년 2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포터2 4륜 슈퍼캡 장축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32,933km 수동미션 차량이구요 다류는 다 수동미션밖에 없습니다 판매금액은 1660만원에 판매하고 있구요 관심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